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구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최근 완료됐습니다. 인천시는 관내 26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처음으로 화수정원마을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. 화수정원마을 일대에는 총 사업비 161억 원이 투입됐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, 가로환경 개선, 집수리 사업 등이 추진됐습니다. 또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으며 마을, 카페 등도 마련됐습니다.